안녕하세요 박은지입니다. 뿜지입니다. 안녕 구독자 100만명이 넘는 유튜브 의학 채널 비온기에 저 뿜지와 세길병원 이대용 원장님이 동반 출연을 합니다. 실시간 라이브 소통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. 자세한 일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. 이번 주제는 어? 나 왜 이렇게 자꾸 허리가 아프지?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건강한 수영 방법입니다. 라이브인 만큼 많은 참여해주시면 여러분에게 더욱더 유익한 시간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. 그럼 여러분 저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게요. 많이 와주실 거죠? 이번 주 토요일에 뵐게요. 저 그럼 갑니다. 안녕 안녕